제 강의를 잡다하게 들으시되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제 강의 즐기는 법이 잡다하게 들으시되 요약은 마지막 마무리는요 14조 제가 랑송하는 걸 듣고 마무리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권해봅니다 제 강의나 책을 다양하게 즐기시되 마무리는 홍범 14조로 하시면 옛날 공자님께서 안자를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죠 방문양례 많은 글로 넓게 정보는 넓게 주셨지만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주셨지만 양예 실천지침으로 요약해 주셨다 저는 똑같아요 수많은 책과 강의 경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정보와 지식을 넓게 만들어주겠지만 실천지침은 14조로 요약해 드릴 겁니다 방문약예 이게 논어에 나온 말이죠 안자가 감탄한 거죠 공자님이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하면서 수많은 영적 정보를 주시되 실천지침은 딱 요약해 주셨지 바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게 정보를 많이 주고 해보라 그러면 못해요 실천지침은 딱 한 명 해야 돼요 방문양례 지식은 넓게 행동은 예의바르게 행동으로 예절로 행동을 요약해 줬다는 게 실천지침은 간략해야 돼요 글은 정보는 방대해야 되고 실천지침은 간략해야 돼요 방문양례는 그겁니다 정보는 방대해야 돼요 영적 정보는 방대해야 되고 치밀해야 되고 정밀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지만 실천지침은 간략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14조 정보는 방대해야 됩니다